그 다음에 그 복사해서 뭔가 했을때는 다 거기다가 이제 공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검토를 했고 나중에 출처가 다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거라면 법무부에서 요번호를 다 줬을거에요 의연실바다 그런것들이 아마 추적이 되니까 딱 제가 뭐에 나오는거에요 경찰도 그냥 강제수할 당연히 다시 하는거 아닙니까? 뭐 경찰이 어떻게 구평을 하려던가 나중에 뭐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그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예습해봤습니다 그 오토마크도 있지만 오토마크보다 더 제가 우연수를 특정한 분은 1년벌우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뭐 뭐 3-1 뭐 이렇게 돼있는게 이제 제가 우연실 거다 이렇게 되면 극정할수도 있겠고 뭐 어쨌든 역추적을 해보니까 경찰도 여러 저항류구를 갖고 제가 우연실 어제 압수수색을 한거일테고 휴대전화도 압수를 한거일테고 민주당으로서 뭐 제가 우연으로서 뭐 이제 강제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수사에 걸림도 있습니다 약 2km 앞 시속 100km 단속구간입니다 발송 비타민을 바로 앞 먹으면 바로 보석 와! 흡수봤어! 웃어! 웃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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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angled 1개 한국의 승렬 약 500M 앞 시속 100km 단속구간입니다 얼음을 내 부치고까지 넘어가는지 같이 넣어야 제일 시원한 거 아니지? 세상처럼 하나의 코크로 얼음과 물을 한 번에서 네 어깨! 경찰이 최강우 의원 휴대전화 박수를 하긴 했는데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고 MBC 민국인자의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는 아직 해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는 수사가 쉽지 않겠는가? 수사에는 오래오미가 다르죠. 하지만 현재까지 수사를 보면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택은 아니지만 사무실 등 최강우 의원 관련된 부분에서 조약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를 갖고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또 보도가 나오는 상황을 보면 임하묵 기자의 여러가지 통화내역이라든지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강우 의원과 연관성들을 어느정도 경찰이 확보를 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강우 의원도 적극적으로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본인으로서도 떳떳하다면 이 휴대전화 부분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경찰이 좀 알 수 있도록 거기에 협조를 해줘야 되겠죠. 아무 관련이 없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고 이 민병희의 임 기자의 휴대폰 같은경우도 그건 아마 본인도 막 옮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이것은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삽목만 봐도 어느정도의 교찰로서는 꼬리를 좀 잡고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용은 있겠지만 수사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모터마크의 복지에 대해서 잘 알아가시죠. 대답과 좀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최강우 의원 강제 수사 얘기와 회수구의 여행 주장이 가장 하나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방구리하고요 온전 여러분들 공조선 배관동과 최종 장범이저 맞지 전암불계이드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